자 그러면 오늘 시작 어떻게 또 개장하는지 또 어떤 이슈들을 봐야 되는지 EBS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자 오늘은 분위기가 좋습니까? 네. 아 그래요? 거래소 1% 이상. 그렇죠? 코스닥은 좀 더 가면 좋겠네요. 코스닥은 0.7%. 코스닥이 좀 더 가야 되는데. 요새 코스닥이 훨씬 분위기는 좋긴 좋더라고요. 요즘에? 상승 종목도 굉장히 많고요. 상승 폭도. 어제도 대형주들은 그렇게 많이 못 갔던 것 같네요. 어제 반도체가 삼성전자 이런 거 안 좋았죠. 대형주는 좀 부진했는데 중소형주들이 굉장한 랠리를 좀 보여가지고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그러면 본격적인 장시작에 앞서서 잠시 일정이라든지 리포트 혹시 체크할 거 있으면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네. 일정은 이제 오늘 미국의 2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. 한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좀 발표가 됩니다. 그리고 기아의 CEO 인베스터데이가 어제는 현대가 열었는데 오늘 이제 기아가 오늘 2시에 연다고 하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이제 MSCI 홈페이지에도 나왔는데 결국 러시아가 결정됐습니다. 확정이요? 네. 확정됐고요. MSCI가 언론 보도를 했어요.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. 그래서 러시아 제외한 영향이 이게 증권사마다 좀 다르더라고요. 신안에서는 이걸 좀 비중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9천억 정도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것 같다. 그런 얘기도 있고 KTB 투자증권에서는 거의 한 4조 원 가까이 계산도 된다. 그러니까 이게 계산 방식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회사마다 조금 다른 얘기들 좀 하곤 있는데 어쨌든 들어오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최근에 러시아 비중이 원래 3%였대요. 그런데 지수가 폭락을 해서 비중이 1.5%로 줄어버렸대요. 그래서 유입 효과는 아주 크지는 않다. 이렇게 좀 예상을 했고 오늘 그리고 러시아가 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. 그래서 하나금융 투자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국내 정의업종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 같다. 에너지 그쪽이 빠지면 아마 패시브 자금이 한국의 에너지 섹터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SK이노베이션, SOL, GS, 현대중공업 지주에 약 5,200억의 수급 유익 가능성이 있다. 이런 또 보고서를 코멘트를 좀 해줬습니다. 하나금융 투자에서.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들어갈지는 봐야 되겠지만 국내 증시에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수급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. 퇴출됐다가 바로 또 결정 바꾸고 이런 일은 별로 없죠? 네. 한 번 결정되면. 그러니까 제가 거기 보니까 스탠드 언론이라고 써있더라고요. 이게 정확히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. 스탠드 언론. 그러니까 편출하고 어느 다른 지수로 넣은 게 아니라 스탠드 언론으로 제외는 했고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. 러시아는 러시아만 따로 그냥 우린 사든지 말든지 단독으로 결정하겠다. 이렇게 이제 스탠드 언론은 제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. 또 고요. 노스쿨이니까 뭐 넘어가야지. 그러면 9시 거의 장시작이 다가왔고요.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30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. 2734포인트. 1% 이상 강세출발. 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은 6.9포인트 정도. 그래서 일단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하지만 그래도 어제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. 이러면 코스닥 기준으로 900 회복하는 건데.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. 오랜만에 9배고 오랜만에 본다. 가야죠. 사실. 계속 오르면 좋죠. 이게 뭡니까. 그래서 오늘 일단 양시장 출발은 굉장히 견주할 것 같습니다. 특히 지금 호가 상황 보면 확실히 정유주 호가가 좀 좋은 것 같아요. 정유주들이. 오늘 SK이노베이션이 5.7% 급등 출발하고요. 두산중공업이 한 5% 정도. 지금 급등할 것 같습니다. 아마 원전 기대감이 좀 높아진. 원자력 발전. 두 쪽. 그래서 오늘 한 5% 정도 급등 출발하는 것 같고요. 이제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. 현대 두산중공업이 5%. 또 SK이노베이션도 지금 5% 가까이 강세 좀 보이는 것 같고요. SK하이닉스가 2.4%. 또 SKI 테크놀로지가 2% 가까이 지금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. SO1도 한 4% 정도. 그래서 지금 현재 원전 관련주하고 정유주가 좀 급등세로 좀 출발을 했다. 거기다 미국의 마이크론 영향으로 오늘 반도체도 SK하이닉스도 출발이 좋고요. 그리고 FNF는 액면 분할하고 배당 결정을 좀 해가지고. 오늘 주가 괜찮은 것 같아요. 한 1.7% 정도. 그리고 현대차도 정말 오랜만입니다. 한 2% 가까이. 오늘은 출발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좀 강세 보이고 있는데. 좀 그나마 오늘 좀 하락하는 기업은 대우조선의 양이 조금 빠지고 있고요. 조선이 조금 조정받는군요. 어제도 되게 좀 강했더라고요. 그렇죠. 오늘은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조정받는 게 아니고. 미국에서도 보면 방산주나 신재생에너지주가 빠져버렸어요. 특히 이제 미국의 퍼스트솔러가 태양광 업체인데. 어닝 쇼크가 나와가지고 시간에 있어서 주가 급나가. 실적은 안 좋을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신재생에너지주도 오늘은 조금. 어제랑 좀 반대죠. 어제는 이제 전쟁 리스크 관련주가 급등. 오늘은 이제 원전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제 오히려 피해주가 오늘 좀 강세 보이는. 그래서 오늘 반도체 자동차 가치 그동안 좀 못 올랐던 기업들의 강세를 좀 보이는 게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. 조선주 얘기할 때는 저기 한조회를 꼭 얘기해 주세요. 한국조선형 오늘 주가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. 한국조선형은 괜찮습니다. 약간 1% 가까이 오르다가 지금 다시 거의 제로. 안 돼. 강부압 정도. 장 딱 시작할 때 시름소리 좀 내지만. 옆에 있다 보니까 소리는 내는 게 아니라. 올라갈 때도 시름소리 내려갈 때도 시름소리.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소리가 나는 겁니다. 그런가요? 단전으로부터 올라오는 소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. 단전 깹숙한 데서부터 올라오지. 그러니까 이런 거. 나머지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빨간색을 띄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. 오늘 보면 뭐 한정기술 또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. 그러니까 또 효성 첨단 소재는 어제 증설 결정을 했더라고요. 탄소섬이에요. 그래서 오늘 3% 가까이 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기업들은 한 2%. 이제 방사함주는 오늘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안트로젠이 한 6% 올랐고요. 그 다음에 LS 세미콘 반도체죠. 한 3.6%. TSE도 반도체입니다. 3%. 아프리카 TV가 2.7%. 원익 IPS가 2.3%. 그러니까 반도체 아니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오전에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. 나머지 기업들도 대부분 견주한 것 같아요. 이렇게 크게 밀리는 기업들은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현재 코스피는 26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1%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. 상승 종목 수가 644개 정도 하락이 158개로 상승 종목 수가 68% 정도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6포인트 정도 올라서 0.77% 기록하고 있는데 상승 종목 수가 1037개 하락 종목 수가 261개로 거의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최근 장세계 보니까 지수가 막 이렇게 급등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계속 상승 종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확산되는. 업종 중에 건설업이 소리 없이 그렇죠? 지난번에 그 뭡니까? HTC 터진 이후에 된설이 맞았거든. 많이 빠졌는데. 그 이후에 대형 건설주들 있잖아. GS건설, DL 뭐 이런 것들이. 건설 그때 애널리스트 분 한 분이 나오셔서 올해 건설 안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NCDC 터지기 전이었어요. 전이었죠. 그리고 좀 안 좋았다가. 한 일주일만 늦게 모셨어도. 그런데 이제 올해는 좀 밀렸던 분양 물량도 늘어날 것 같고. 또 사실 지금 올라가는 건 고유가 수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국제유가 급등해서 중동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. 국제유가 또 수혜주고 이란 핵협상 되면 또 수혜 가능성도 있어서 건설주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. 현재 그러나 이제 수급상황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. 개인 투자들이 722억 정도 샀고 코스닥은 600억 샀는데 외국인 기관은 동반해서 오늘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주로 이제 프로그램 매도 동반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. 투신이라든가 사모펀드 쪽은 조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. 반면에 다음 주 선물옵션 동심환기에 앞두고 외국인들 선물 또 콜옵션을 일단 매수 쪽으로 파생 쪽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현물 쪽은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.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오늘 통신업종 하나 정도 하고 있고요. 거의 전 업종을 다 일단 매도를 하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. 그리고 섹터로 이제 마지막 정리 한번 해드리면 오늘 정유주가 가장 세고요. 정유업종이 업종지수로 한 4% 가까이 급등을 했고 오늘 그 임플란트 회사 중에 덴티움 있죠. 덴티움이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오스테인플란트 때문에 동반해서 주가들이 안 좋았는데 덴티움이 이제 호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13%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디오, 바텍, 레이 같은 이제 관련 치아 치울, 덴탈 관련 주죠. 오스템 때문에 왜 경제 업체들이 안 좋았을까요? 오히려 더 반사 이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뭐 그럴 얘기도 있었는데 투자 심리가 오히려 임플란트 회사들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안 좋게 흘러가버리더라고요. 오히려 펀드에서 좀 자금도 빠져나간 것 같고. 일단 실적으로 좀 그런 우려감을 좀 해소시킨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좋고. 그리고 오늘 뭐 3D 랜드 같은 이제 반도체, 미국에서 반도체가 워낙 많이 올라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기업들 다 좋고. 말씀하신 이제 건설주, 특히 그쪽 중동이나 이란 비중이 높은 GS건설이나 DLENC. 이쪽 두 회사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이것도 중동 관련이구나. 네. 그래서 오늘은 3%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철강주도 좋고요. 요새 뭐 철강가격 상승 기대감도 있고. 또 PCB 업종이라든가. 오늘은 어제까지 IT 하드웨어 업종이 좀 부진했는데. 오늘은 뭐 이쪽 분위기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의 다 오르고 있는데. 그나마 좀 하락하고 있는 섹터는 조선주가 좀 밀리고 있고요. 조선주가 많이 올랐죠. 방산주가 좀 빠지고 있고.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주가 일부 좀 밀리는 그런 정도고. 나머지 업종들은 거의 다 오르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시장은 그렇게 좀 정리가 현재까지 되고 있고요. 그러면 또 증권사의 좋은 리포드들. 오늘 또 스크린을 하여 오셨죠. 골라오셨죠. 네. 한국투자증권의 김성근 연구원이 안보 확보에 집중하는 유럽이라는 제목의 자료인데. 유럽의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 중에서 러시아산의 비중이 41%라서. 이게 에너지 다변화가 좀 불가피해졌다. 특히 독일도 입장 변화를 좀 하고 있는데 슐츠 총리가 당장 1,000억 유로를 국방이 투자를 하고요. GDP의 2%를 넘게 투자를 하겠다. 국방비 쪽에. 원래 1.5% 정도 됐거든요. 그래서 독일은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리지 못했는데. 이제는 좀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. 이거는 이제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핀란드하고 스웨덴 쪽도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. 이쪽은 나토 가입을 안 했는데 핀란드 설문조사에서 53%가 나토 가입을 찬성을 했고요. 1월 달에는 30%가 찬성을 했거든요.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버렸죠. 중립국도 이제 나토 가입 가능성이. 이렇게 되면 이제 군비 경쟁이 더 높아질 수 있어서 방산주의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독립 중요성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략적인 가스 비축 시설 LNG 터미널을 당장 이제 좀 건설을 하겠다. 이렇게 밝혔고. 그거와 별개로 신재생 에너지로 독일의 에너지를 2030년까지 공급을 하겠다. 그러니까 친환경하고 LNG를 같이 가려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결국 이러면 유럽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수입하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.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조선주한테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게 뭐 당장의 영향은 아닌데 조선 신재생 또 방산업종에는. 그러면 저런 것도 괜찮겠네요. 어쨌든 뭔가 설치를 하고 하나 구조물, 플랜트, 철근, 철관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. 거기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소재들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붐이 일어나면. 그러니까 산업재 전반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산업재가 좋죠.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 증시에서 보면 이런 섹터가 강한 게 단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런 게 이제 구조적으로 좀 바뀌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이쪽 섹터는 좀 장기적으로 전쟁 결과와 관계없이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라는 의견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. 오늘 현대차가 뭐 오랜만에 주가 좀 오르긴 하는데 어제 CEO 인베스터데이가 열렸잖아요. 평가를 제가 이제 증권사 보고서 이렇게 다 훑어보니까 대부분은 좀 중립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. 주가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.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밝혔던 거에서 크게 바뀐 게 없대요.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 목표도 2026년에 84만 대인데 예전에 이제 상향했던 거 그대로 발표를 했는데 포드랑 비교하면 조금 아쉬운 거죠. 포드가 2026년에 200만 대 목표거든요. 판매량이. 그런데 현대차가 84만 대니까 좀 너무 적은 거죠. 어떻게 보면 이게 올렸다고 하더라도.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너무 구체적인 전략이 없대요. 그러니까 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다고는 했는데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를 들여 사겠다. 이런 것들이 좀 없어서 일부 좀 이렇게 보고서 보면 좀 실망한 내용들도 좀 일부 있어요. 구체적인 전략이 아직 좀 결화된 것 같다. 이 부분은 현대차 측에서도 뭐 구체적인 게 정해지면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일단 좀 좋을 것 같고. 그리고 삼성증권의 이문영 연구원은 CEO인베스터데이에서 나왔던 거 중에서 조현열 배터리 담당 연구원이 코멘트를 한 게 있어요. 왜냐하면 국내 배터리 업체한테는 좀 수혜가 예상된다. 왜냐하면 2030년 전기차 187만 대 판매 목표를 위해서는 배터리 생산 능력이 170기가와트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. 그러려면 지금 170기가와트 중에서 80% 물량이 발주가 안 돼 있대요, 아직. 그러면 이제 170기가와트 중에 80%면 한 130기가와트 정도 되겠죠. 이 물량을 누군가한테 발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런데 현대차는 내재발 안 하니까 그러면 SK온이나 LG에너지솔루션이 일단 배터리를 이미 수주를 해놨는데 한국 업체들 중심으로 좀 수주가 예상되지 않을까. 그런 좀 내용은 좀 언급을 해줬고요. 다만 LFP 배터리도 발표를 했거든요. 채택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주로 중국 쪽에 나갈 것 같고 중국하고 유럽 쪽 이쪽으로 LFP 배터리는 일부 채택이 된다. 그런 좀 내용이 있으니까 배터리 관련해서도 좀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있을까요? 장은 1%는 안 되고 코스피 기준으로 한 0.9 코스닥 기준으로 0.7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초반의 기세에서는 조금 밀리는 게 조선주, 조선 기자재 이런 것들이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.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비교적 괜찮은 편이군요. 그래도 1% 이상이니까. 최근에 좀 부진했던 기업들이 오늘 최근에 부진했던 기업들이 좀 괜찮고 주식시장과 별개로 강했던 방산, 신재생, 원전 아니 그러니까 원전은 오늘 강한데 방산, 신재생, 조선주 이쪽은 좀 오늘 일부 좀 차이밍물도 나오겠죠. 우리 한번 보자. 자 한번 열어드리겠습니다. 좋겠어? 뭐 이 정도는 뭐 크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. 저도. 하지만 뭐 이렇게 욕심을 낸다고 자꾸 뭐 아쉬워한다고 그게 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항상 현재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또 제가 터득을 한 것 같습니다. 아니 뭐 거의 올레드는 아니지만 거의 80% 이상인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아 어제 그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 이경민 팀장님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사지 말라는 거야? 아니죠. 아니죠. 그럼 3월 FOMC 이후에 방향이 결정된 이후에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였고 어느 쪽이 좋을까요? 반도체 IT 하드웨어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이 정도까지가 괜찮아 보인다. 반도체, 자동차, IT 플랫폼 그렇죠. 대용주 대부분이네. 그러네요. 반도체 대신 보면 뭐야 네버 카카오냐 대신 이제 금융 쪽은 조금 비중 줄이는 게 어떻겠냐 이런 경로이 좀 있었습니다. 저도 이제 그 한 번 보고서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3월 말씀하신 대로 3월에 한 번 더 흔들린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올라오면 좀 줄여놓고 전조점을 깰 수도 있다고 또 보는 것 같더라고요. 전조점이요? 한 번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. 그때 좀 적극적으로 사지 내가 내가 정 프로보다 더 그러지 맙시다. 뭘 흔들어. 아니 당연히 안 흔들려야지. 그건 뭐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경민 팀장이 놀림 뭐냐면 한 번에 더 고비가 남아있으니까 그 고비 때 도망가진 말고 어떻게 보면 그때가 이제 정말 저로의 찬스라는 거죠. 그리고 하반기장은 되게 또 좋게 보시더라고요. 긍정적으로 보니까 이제 마지막 고비 한 번은 남았다. 마지막 고비. 그나저나 우리 정 프로는 내가 볼 때 저기 광고를 면역 증강 뭐 이런 거 있잖아. 먹으면 면역 좋아지고 이런 거. 나하고 나하고 체육 사이에서 살아남은 어? 어떻게 코로나들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. 나도 걸렸고 체육도 걸렸고 메몬쇼 두 시간 하는 체육도 걸렸는데 딱 중간에 있는 중간에 있는 정영진만 살아남은 거야. 저는 뭐 그런 친구들은 근처도 모르게 합니다. 와 진짜 코로나 친구들 면역 증강제 업체들은 뭐 하십니까? 정 프로 김 프로와 체육사에서 살아남은 정 프로입니다. 홍삼 정관장 정관장 활리기팔 리부스트 대단하다. 자신하지 마는데 꿋꿋하게 버텨가겠습니다. 제가 아 저를 피해가는 건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상한가도 저는 그렇게 잘 피해가는지 상한가를 한 번도 안 맞아봤어요. 이렇게 종목이 많으면 한 번 정도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아직 상한가 한 번도 못 먹어가지? 한 번도 못 먹어갔어요. 하한가는 한 번 그때 매드팩터였나요? 하여튼 하한가 한 번 갔었잖아요. 상한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. 상한 가기가 어려운 게 옛날에는 15%니까 이게 한 번씩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. 요새는 30%라 상한가 이거 경험하기가 되게 어렵죠. 쉽지는 않아요. 2020년에 나 재원 많이 받아왔는데 상한가 상한가? 2020년도에는? 아 그래요? 응. 자기 주식 자랑하는 거 하수입니다. 하자 2020년이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알겠습니다. 자 여튼 올해 저는 상한가 들어갔는데 상한가만 들어가면 팔아야지 그런데 상한가 막상 들어가잖아? 팔기 싫어요? 매수 잔량이 한 300만도 있잖아? 야 그럼 손 안 나간다. 나만 손해보는 느낌 있지? 그래서 버티셨어요? 그러면 이제 상한가 풀려버려? 그러면 이제 매도가 나가. 참 이게 마음이 간사해. 열로부터. 자 우리 여미사님 그리고 MSCI 지수 재분류는 나왔네요. 3월 9일 장마감 이후에 한다고 합니다. 3월 9일? 네. 그러니까 이거 제외돼서 현출은 확정됐는데 재분류할 거 아니에요. 3월 9일 우리 휴장이잖아. 3월 9일 그때 이제 우리나라 휴장인데 외국은 아니니까 3월 9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다음날 반영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. 아 그렇습니까? 우리 휴장인 거 알고 딱 그 날 딱 친절하게 해주네. 아 3월 9일 다가오니까 채팅창이 정체된 관심들이 아주 뜨거우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. 네? 그 정도만 해. 아니 뜨거우신 것 같다는 얘기예요. 뜨거운 정도만 하라고. 여러분 뜨겁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영희사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. 내일 또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.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.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.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.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.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.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.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.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.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%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